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의 나와 스폰서, 파트너 간의 갈등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심리 사업이라고 한다. 저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나는 또 왜 그랬을까? 내가 제일 모르는 나부터 성격을 체크해보고, 재미삼아 스폰서와 파트너의 성격도 체크해보자. 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애터미 사업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에 사람의 심리 파악에 많이 쓰인 혈액형 도구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상식인 MBTI라는 도구를 활용해보자. MBTI는 미국의 교육자인 딸 마이어스와 엄마 브릭스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카륭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 도구이다. 본격적인 MBTI 성격 검사는 길게 40에서 50가지 문항에 답을 해야 한다. 여기서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격을 짝지은 4가지 유형 중에서 본인과 맞는 유형을 간단하게 선택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것은 16가지로 좀 더 세부적인 유형으로 파생된다. MBTI를 살펴보고 자기 스스로 성격을 검사해보자. 첫 번째, 주의 초점 즉 에너지의 방향이 어떠한가이다. 이 외향형은 자기 외부의 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발상, 지식이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 사교적, 활동적이며 외부 활동에 적극성을 발휘한다.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지며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경험을 통해 이해한다. 아이 내양형은 자기 내부의 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발상, 지식이나 감정에 대한 자각의 깊이를 늘려감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 조용하고 신중하며 내면 활동에 집중력을 발휘한다.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가지며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이해한 다음 행동한다. 두 번째, 인식기능 즉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어떠한가이다. S감각형은 오감 및 경험에 의존하는 스타일이다. 현실적인 타입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고 지금,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처리를 한다.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숲보다 나무를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N 직관형은 직관 및 영감에 의존하는 스타일이다. 이상주의적인 타입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처리한다. 비유적, 암시적으로 묘사한다. 나무보다 숲을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세 번째, 판단기능 즉 판단의 근거가 어떠한가이다. T 사고형은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가지며 맞다, 틀리다의 판단을 선호한다. 논리적,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원리와 원칙을 중시한다. 업무 중심 타입 지정 논평하기를 좋아한다. F 감정형 즉 사람과의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가지며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선호한다. 상황적, 포괄적이며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의미와 영향을 중시한다. 인간 중심 타입 우호적인 협조, 공감하기를 좋아한다. 네 번째, 생활양식 즉 선호하는 삶의 패턴이 어떠한가이다. 제2판단형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선호한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기한을 엄수한다. 정리정돈을 잘하며 뚜렷한 자기의사와 기준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 피인식형은 유동적인 목적과 방향을 선호한다.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재량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적응하며 결정을 보류한다. 자, 이제 MBTI의 4가지 기본 유형의 요약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성격 유형을 선택해보자. 서로 매우 대조적이어서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간 정도의 성격도 있을 것이다. 디테일하지 않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자기의 성향에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한다. MBTI의 16가지 파생 유형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나의 성격 유형을 살펴보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옆의 유형을 탐낼 필요는 없다. 그냥 자기 성격 유형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개선하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MBTI 성격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해나갈지 가벼운 방향 지표로 삼기를 희망한다.